자 우드로 왔습니다. 확장맵이네요. 여기가 비행기고 그 무슨 무슨 스태시라고 되어있는데 다 돌멩이 옆에 있거든요. 큰 바위 같은 거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 나름대로 수월할 겁니다. 북쪽으로 더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에어캐스트 하는 사람 있으면은 굳이 에어캐스트 하는 사람을 잡고 싶진 않아? 아 나 밥 안 먹고 왔구나? 어 이러면은 이거 위로 한번 올라가야 될 수도? 마우틴 스테시에 설치하고 위로 올라가서 밥 나오는 데 한번 봐야겠다. 아 이럴칙으로 말하는구나. 아 이럴칙으로 말하는구나. 아 이럴칙으로 말하는구나. 와 통조림인줄 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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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바로 옆에도 누구 맞았는데 에이구야 에이구야 뭐야 말이 안되게 쏘는데 다른 애랑 다행툰가보다 아 진짜로 아 헤드 맞았어 나도 맞춘거 같은데 헤드 맞았네 원총이 지나고 좀 봅시다 끝까지 쫓아오네 얘는 왜 안죽었어 너 어떻게 안죽었어 어떻게 안죽었어 음 스토넷이 좋네요 퍼버가 이상한데 퍼버가 이상한데 여기는 셔터맨이 안 떴네요 스키브가 왜 안나와죠 나무에서 열려있네요 그리고 우샷 하으음 치아 숨기기만 하면 되거든? 처음부터 무구향을 지고 D2를 열ouse는데 레이서가 안나오는것 같죠? 그쵸 방금 빨간색으로 떴죠 지하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하에도 스캐브가 은근 많아서 우샹 칼을 챙겨야 되는데 다 죽어있냐 다 나눠 먹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야 레전드네 진짜 레전드네 진짜 그냥 바로 나가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유저네요 아니 뭐지 이거 저는 그냥 우샹 칼 먹으러 왔는데 자브랄로 50 아래로 까진 걸 먹었는데 저 스캐브지 개웃기네 쟤는 이거 왜 안 가져갔지 잘 먹으면 되겠는데 더 좋겠지 그럼 가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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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